안녕하세요. 클리어 얼라이너 사용자를 위한 AI얼라이너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디지털 셋업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AI얼라이너는 클리어 얼라이너 제작을 위한 3D 정보와 출력용 데이터 파일을 주문 후 24시간 이내에 과학적인 디지털 결과물로서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AI얼라이너 소프트웨어는 교정학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정밀한 셋업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AI얼라이너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OCC 기능은 장치의 은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서 아프지 않은 교정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의사 기공소로부터 주문을 받습니다. 먼저 가입해 주세요. 그리고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인트로어럴 스캐너를 이용한 구강 내의 치아의 STL 파일 또는 모델 스캐너에 의한 치아의 STL 파일 환자의 얼굴 사진과 엑스레이를 업로드해 주세요. 또한 필요한 요구사항을 입력하여 주세요. 결과물 데이터는 온라인으로 24시간 이내에 제공됩니다. 이것의 확인은 AI얼라이너 웹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자들이 예측 결과물을 보면 매우 놀라워할 것입니다. 기공소의 주문의 경우 의사 고객에게 뷰어링크 주소를 보내줍니다. 우리의 서비스에는 다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이너 제작을 위한 출력용 데이터 및 교정용 3D 인포 제공입니다. 클리어 온라이너 제작을 바란다면 첫 번째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교정용 3D 인포만 제공하는 두 종류의 서비스입니다. 제너럴 오소단틱 브레이스 치료를 바란다면 두 번째를 선택하십시오. 교정용 3D 인포는 3D 모델 뷰 앤 VTO, 애니메이션 3D 페이스 뷰 앤 엑스레이 인포 등이고 결과물은 웹사이트 마이 페이지에서 보고 다루기 쉬우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 온라이너의 제작을 의하여 가까운 곳에 치과 기공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I 온라이너 웹사이트는 구글 맵을 제공합니다. 장치 제작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AI 온라이너 사는 환자의 협조도 평가를 위하여 모바일 모니터링 앱을 제공합니다. 이 모니터링 목적의 모바일 앱은 의사가 지정한 기간에 환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셀피를 주기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가 주기적으로 보내온 사진을 보고 환자의 협조도와 치료의 진행 경과를 원격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앱은 최고의 치료 결과에 도움이 되고 의사의 법적 보호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앱을 통하여 수집된 환자의 사진은 시기별로 자동 정렬되어 보기 쉬우며 의사만 볼 수 있습니다. AI 온라이너는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AI 기반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제공합니다. 시간 절약, 가격 절약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정학적 과학을 이용한 얼라이너 제작을 위해 최적의 기술을 가진 AI얼라이너.com을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